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인기 있는 청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의 무병원종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보급 체계를 갖추는 대로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배양한 조직 배양묘를 대량 증식해 재배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무병묘 생산에 나선 것은 농가에서 재배 중인 샤인머스켓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으로 이번 기술 성공에 따라 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